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꾸역꾸역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원도 사북이라는 지역을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옆에 정선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선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전에는 아리랑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카지노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사북이란 지역에는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특수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노숙자들에게 직업을 구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순간 다시 카지노에 탕진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하는 일일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계속 해야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셨잖아 그러니 해야지 나의 호, 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사명을 받은 자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기에 그곳에 우리는 언제나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로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 그리고 소명을 같이 사용합니다 먼저 소명이란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우리를 선택하심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촉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교육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영어로 vocation 또는 calling이라고 하는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에 소명에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목소리입니다 소명은 우리가 들어야 할 내면의 부름의 소리입니다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인간은 목적지향적으로 살 때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합니다 리고렌 목사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하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 완수를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거듭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작정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일정을 바쁘게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지만 에베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에베소가 또 그리고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더 오랜 곳을 보낸 그러한 도시인 것이죠 거기서 제자들을 길렀고 수많은 말씀을 전했을 텐데 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도시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실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닐 때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고 가는 곳마다 그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령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인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왜 굳이 가려고 물으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가족보다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 잘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돈 벌고 죽을 힘을 다해 승진하려고 애쓰고 죽을 힘을 다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죠 더 잘 살기 위해 휴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목숨이 가장 중요한 줄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목숨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의 정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동일한 음성을 듣고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음성을 듣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할 것이냐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가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막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랑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알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 금방 손익을 따지고 이게 나한테 유리한 것만을 먼저 따지고 밤낮없이 그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가겠다 라며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증거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어딜 가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거기서 가장 많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한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방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걸 네 글자로 때가 참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완벽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스케줄에 의해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땅의 육신으로 사실 수 있는 게 고작 40일 뿐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단 40일밖에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지내시겠습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꼭 먹고 싶었던 것들을 먹기도 할 겁니다 또 꼭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의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도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너무나 유한하지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빌리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 가노라 바울은 부름의 상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늘에 받게 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분에게 부르심을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1차적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그분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들뽀와 같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시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사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었고 그 고난의 길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런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갈 때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을 믿고 끈질긴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셨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 받는 백성으로 그분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내 어떤 마음과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며 보게 하시며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파하는 일에 끝까지 매진함으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